빨리 봐, 들어와. 아... 그리고 덤벨 이렇게 앞으로 놓기 불편하면 옆으로 놓고 갈 거야, 옆으로. 일어서... 자, 오릴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외치면서 갈게요. 준비! 시작! 삼겹살! 갈비! 두 번째가 갈비. 소고기! 50! 다 고기야. 아이고... 라면! 3개 했어, 어? 쫄면! 자장면! 탕수육! 다섯! 일식으로 가자! 초밥! 우도! 어! 그래? 뭐 뭐가 되냐? 이거! 이거! 부신 없다! 아, 뷔페 가자, 뷔페! 뷔페! 뷔페 가야 돼! 자체! 뷔페는 짱이지? 못 사라. LA갈비 좀... 네? 여섯 개 남았어? 나는 피자! 나는 스파게티! 핫도그 먹고! 나도 핫도그! 그거 먹어봤어? 학교 앞에 파는! 핫꼬치! 핫꼬치! 순대꼬치! 순대꼬치! 얘기를 하는구나, 얘기를 하는구나! 떡꼬치가! 맛있고! 근데 떡꼬치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순대 맛있지! 둘이 똑같네! 됐어! 열대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잘하네, 와! 오! 역시! 역시! 야... 뭘까 얘기하니까 금방 끝났어, 그렇지? 뭘까 얘기하니까... 참 기쁘다, 참 기뻐! 좋았어! 엄청 기쁘다, 진짜! 응! 어? 먹을 거 얘기하면서 하니까 금방 지나가네! 네! 금방 지나가! 맞아, 운동을 먹기 위한 것이다! 진짜... 이거 먹기 위한 것이다! 방금... 그럼... 뱉우측! 근데... 초콜릿을 먹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